2023년 검은 토끼띠에 여러분들 그 집안에 풍요의 그 마스코트 이 토끼가 무르다주는 또 행운과 그 경사가 가득 그 채워지길 바랍니다.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그 2023년 우리가 꼭 하면 좋은 돈복 터지는 그 풍수 방법입니다. 매일매일 그 바뀌는 일전이 있듯이 또 해가 적어도 그 토끼띠가 진행이 된다는 것은 적어도 또 2023년 그 한 해의 중심적인 또 상징적인 또 주도적인 그 운의 기운을 우리가 그 토끼해와의 그 연관성이 깊은 방법에서 또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뜻도 됩니다. 여러분들 그 집안에 있는 그 여러 그 책들 가운데에 표지가 그 녹색인 채광고를 고르셔야 합니다. 그 책을 그 펴서요 88페이지에 구김이 없는 그 만원짜리 지폐 한 장을 끼워주십시오. 88페이지와 그 89페이지가 그 같이 펼쳐지기 때문에요. 89페이지면에 그 지폐를 펴서 그 놓으면 또 자연스럽게 또 88페이지에 지폐가 또 끼워지니까요. 이 책을 여러분들께서 그 집의 동쪽 공간에 두시면 됩니다. 아침에 그 해가 들어오는 곳이 바로 동쪽이니까요. 적당한 곳을 고르셔서 그곳에 이 책을 토끼해 그 2023년 그 한 해 동안 두시면 됩니다. 그리고 1년 후에 그 용띠해가 될 때 원위치 시켜주시면 되고요. 88페이지의 그 암시는 수비학에서 그 대박 터지는 그 숫자 암시니 8자가 겹겹이 그 중첩이 돼서 들어있는 돈복이 그 이중으로 중첩된 그런 암시를 주게 되고요. 지폐 그 만원짜리의 그 숫자 1만이라는 그 수비학적인 그 암시는 성취하고자 하는 그 충만한 기운을 암시합니다. 큰 돈을 그 성취하고자 하는 그 첫 걸음을 암시합니다. 물질적인 그 재화가 크게 그 열리는 그런 새로운 단계를 암시합니다.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그 2023년을 위한 그 돈복 터지게 만드는 그 맞춤형 또 풍수 방법이 되겠죠. 이런 방법으로 큰 돈 들이지 않고 또 여러분들의 그 손으로 크게 그 돈복 터뜨려 보시기 바랍니다.